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 공부합시다. 부영화 김지영이고요. 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고 1년 중에 제가 가장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시그니처 이런 건 좀 민망하고 하여튼 1년의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강좌 그냥 제 마음 같아서 모든 학생들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올인원 강좌의 OT고요. 글 읽기 강좌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정답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을 알려드리는 강좌이고 또 하나의 결론을 더 말씀드리면 선지가 어려워진 시대로 확실히 접어든 이때 내가 글을 어느 정도까지 읽어내야지만 까리까리한 선지까지도 내가 참 명확하게 걷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려면 결국 글을 잘 읽어야 되는 거지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고 있는 방식 느낌과 감각 필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학문적인 영어를 하는 입장에서 느낌과 감각 필로만은 불안할 수밖에 없기에 과연 무엇을 추가해야 될까 단어는 뭘 추가해야 되고 어법은 뭘 추가해야 되고 문장의 성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선지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를 한 번에 다 같이 통합적으로 보는 강좌니까 올인원 강좌이고요.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강좌는 어떤 특정 시기에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걸 형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뭐 보통 현장 강의에서는 1월달 2월달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해서 끝을 내거든요. 여덟 번 해가지고. 하지만 더 늦어져도 반드시 짚고 가야 될 강좌이기도 할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의 영어가 이 상태로 괜찮은지를 이 OT를 통해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 내가 저런 게 좀 필요한 사람인데 라고 하시는 순간 맛보기 강의를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지금 사실 1강을 다 촬영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그냥 확실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지문 하나 딱 놓고 프린트 하시면 되니까 다운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뭐 네이버 치면 다 나오고 그거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이 OT가 필요 없을 정도까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대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래도 말씀은 좀 몇 가지 들어볼게요. 현실을 봅시다. 자 2020년부터 나와 있었던 1등급 비율을 좀 볼 건데 이때는 그래도 잘 나왔죠. 12.66% 21년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자꾸 한간에 영어는 굳이 수업 들을 필요 없다? 영어는 기출만 풀면 된다? 단어만 외우면 괜찮을 거다? 값만 잘 유지하면 영어는 괜찮아. 절대 평가인데. 라고 하는 분들 잘 보세요.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을 제발 이 현실을 봐주십시오. 결론 글이 쉽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더 가볼까? 22년 글이 쉽지만은 않다구요. 물론 여러분들 눈에는 또 이런 게 보이시겠죠. 이런 일도 있죠. 근데 이건 뭐 영어뿐만 그렇습니까?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죠. 난이도 조절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데에 자기의 실력을 집중해서 안도하시는 순간 절반 이상을 날려먹죠. 한 번 더 볼게요. 23년. 1등급 비율이요? 3월 보십시오. 난리 나죠. 그리 쉽지 않다고요. 이때는 그랬지만. 그리 쉽지 않다고요. 이것도 그리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가장 최근이죠. 보이세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아직은 수능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물음표로 해놨지만 뭐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슈를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 수업과도 맞닥뜨릴 수 있을 만한 녀석이니까 마주친 녀석이니까 얘기합니다. 2023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유례 없는 일이 발생했었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건 킬러 문항이다. 유평 다 본 친구들에게 되게 힘 빠지는 얘기를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킬러 문항 안 내겠다. 라고 해서 모두들 안도하고 있었을 때 됐지? 그리고 한 번 좀 쉬었다가 뭐 모르지. 이렇다고. 자 그러니까 얘들아 두 가지 얘기할게. 첫 번째 영어 공부 및 수업 필요하면 하세요. 아무도 책이 만져줍니다. 일단 하십시오. 하고도 평가원 시험 같은 데서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러면 좀 줄일 수 있으나 시작부터 영어를 도회시한 상태로 간다. 안되지. 안되잖아 여러분들. 그냥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자고. 준비해야지. 할 건 해야 되지. 두 번째 아까 제가 2023년 6월 평가원 킬러 이슈가 좀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평가원 문제가 2024년까지 어떤 결이 굉장히 심해졌냐면 본문의 난이도 그러니까 지문 자체를 읽었을 때의 난이도가 엄청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상적인 지문이 나오긴 나와요. 다만 어찌됐던 본문은 그래도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어디서 여러분들을 배신 때린다?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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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변하지 않을 기조 같아요. 그게 올인원의 챕터 1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두 가지야. 본문이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뚫어낼 수 있을까? 다시 이 수업은요.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돼도 어떻게 하면 뚫어낼까? 두 번째 본문이 이해 됐는데도 왜 선지가 헷갈릴까? 그때 내가 꺼내야 될 무기가 뭘까? 라는 것들이야. 결국 글읽기 강좌이지만 문제풀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지문은 아는데 답이 안 보여.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지문 자체가 이런 분들 근데 아마 대다수는 여기일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다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닌데 알겠다 모르겠다 알겠다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키워드를 갖다 박아놓은 선지를 몇 개 보는 순간 사람이 흔들려 버리는 그거 방지하기 위한 글읽기 수업이자 정답을 내는 수업이에요. 현재 나의 영어 상태는 괜찮을까? 를 테스트 좀 해보실자 그랬죠? 빠르게 몇 가지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여기에 좀 많이 걸려 넘어진다. 당장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부류를 나눌게요. 단어와 어법 그리고 문장 단어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평가한 문제 중에 이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문이 나왔었어요.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작가들은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쓴다. 이게 주제였거든. 빈칸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들 즉 작가들은 빈칸의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는다 라는 부정어를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럼 한국말로 해보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가 돼야 되지 얘들아? 그들 즉 작가들은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아. 어떤 상태?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아라고 해야 똑같은 말이 될 수 있는 거 괜찮아? 그럼 빈칸의 얘들아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닌 상태가 들어가야 되거든. 단어 뭐가 나오냐? 베큐이 나와. 여러분들의 단어는 안녕하시니? 지금에서야 알았니? 원래 알고 있었니? 베큐이라는 여성 나중에 V단어에도 나오고 올인원에서도 나오겠지만 베큐은 어떤 뜻이에요? 맨날 진공청소기 늘고 막 빨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홀로 있는 상태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이 문제 풀 수 있어. 왜 그런지는 수업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들은 홀로 있는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지 남들과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쓰지. 그래야 말이 된다는 거야. 너의 단어는 어떠니? 더 해볼게. 아 그럼 결국엔 단어는 기출 어휘 물론 중요해. 베큐을 모르진 않잖아. 근데 고립 상태 홀로 있는 상태라는 어휘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거든. 그런 걸 지문 통해서 공부하시는 거. 그게 올인원 강좌의 한 요소를 담당하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단언컨대 단 한 단어도 모르지 않고 우리말로 기본 어휘의 의미는 나오셔야 돼. 그 의미가 이 정도는 돼야 돼. 양심에 손을 놓고 지금 점검해 봐. 괜찮니?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만 알면 선지를 못 풀어. 지금은 선지시대야야.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필요해? 저 단어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어휘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해. V단어에서도 다 하는 얘기지만 올인원에서도 나옵니다. 그 단어의 시각이 이런 시각들이야. 다는 모르지만 한두 개만 얘기해 볼까? 인펀트를 애기라고만 하면 안 돼.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 본능을 상징하는 존재가 돼야지. Partial 이란 단어를 부분적인 이라고만 하면 안 돼. 부정정리 향수의 불평등까지 될 수 있어야 돼. 등등등등등이야. 자 이런 단어에서 내가 지금 자꾸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선지가 난 좀 불안한 것 같다. 올인원 갑니다. 근데 올인원은 올인원이잖아요. 단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 어법도 다룹니다. 지문 하나를 내가 제대로 해석해서 뚫어내기 위한 어법 사항들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야. 자 골라봐. 이때 만약 선행사 있고 뒤에가 어? usually it 불안전해. 목적어가 없어. 불안전하니까 관계 대명사 이렇게 가십니다. 어 안 돼. 안 돼 얘들아. 이런 어법 상태로는 안 돼. 어법 문제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고 해석으로도 타격이 있을 거야 얘들아. 슬쩍만 얘기해 드리면 위에 걸 하나 밑에 걸 하나 둘 다 크게 상관없는데 해석이 이상해. 위에 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학교인데요. 근데 그 학교를 제가 주로 먹습니다. 하는데 학교를 드시면 돼요. 하지만 밑에 거는요. 이건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 제가 주로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해석력을 위한 어법이야. 그러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의고사 기출 어법이 있잖아.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어법이 있잖아. 완전 불안전 관계사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힘들다고. 뭐가 필요해? 플러스 알파에 해석이 올바로 되기 위한 어법을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 지문을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법이 어느 정도는 돼야. 를 올인원에서는 또 하나의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문장이요. 자, 문장은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평가 안에 나왔었던 문장입니다. 한번 퍼스 버튼 눌러보시고 쭉 읽어보셨을 때 해석이 잘 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됐니? 이게 얘들아 실제 해석본을 보면 어려워. 어려워. 다윈적 사고부터 해서 여기 뭐 뇌 모듈 뇌 모듈부터 무에서 출연해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을 뭐 날이가 나거든? 근데 이걸 어려우니까 맨날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갈래? 그러면 여러분들 한 문장 아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을 넘어가야 돼. 그럼 남은 게 몇 개 없지? 올인원은 이런 복잡한 문장들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나도 이거 어려워. 이거 현장에서 나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글을 어려워도 뚫어내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문장의 단순 해석력도 중요하지만 아까 같은 거는 단순 해석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니 뭐가 필요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플러스 알파 알려주는 거야. 문장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내가 해결할 것인가요. 문제야. 그러니까 제가 올인원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의 방식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글을 어떻게 읽으세요? 해석해서 읽죠. 이해하면서 읽죠. 느끼면서 읽죠. 감으로 읽죠. 필로 읽죠. 맞아요. 그게 맞아. 그러나 올인원 수업은 네가 충분히 그걸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조금 내 등급을 좌지우지 할 만한 이 순간 그 순간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일관적인 태도를 알려주는 수업이야.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모의고사 해설강의 열심히 찍는다. 또 하나가 1년 내내 똑같은 소리를 한다. 그 모드로 여러분들은 수능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의 시발점 출발점이 올인원 수업이에요. 그 틀을 알려드리는 거 교재는 이런 느낌으로 써 있습니다. 항상 좌측에는 지문과 필기란이고요. 우측에는 이 지문에 관련된 주요 문장 그리고 여기 잘 안보이지만 제가 말할게 단어 주요 단어 업법구문은 어떻게 봐야 될지와 여기서 나왔던 걸 다른 지문에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라는 복습까지 그래서 항상 양쪽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있을 겁니다. 기출로 되어있고요. 학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좋으면 고1도 집어넣어요. 여러분 고1 거 어려운 거 있습니다. 고2 거 어려운 거 있습니다. 평가원 교육청 중요한 지문들 다 집어넣습니다. 챕터는 이렇게 우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가 제 올인원 교재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중요한 챕터고 현장에서 두 달 과정 중에 한 달을 쓰는 챕터가 여기야. 진짜 나중에 애들아 저는 올인원까지 들을 시간은 없는데요 라고 하면 챕터 1 그리고 2까지만이라도 들어라고 할 정도야. 챕터 1은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거야. 소재와 소재 사이의 관계의 잡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건 여기 진짜 여러분들이 제일 큰 고민 느낌과 감각 필만 있어서 불안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서 자신 있게 읽을 수 있을까 어려워도 어떻게 뚫어낼까 를 배우는 부분이고요. 챕터 2는요.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 이라고 하는 재진수를 내가 어떤 식으로 잘 잡아내야 정답까지 안착이 잘 될 수 있을까 여러 개의 문장을 다 한 가지의 관점으로 뚫어내는 연습하는 거. 사실 챕터 1과 챕터 2만 돼도 글은 다 잘 읽는 거 맞아. 그렇지 않니? 아니 봐. 제대로 된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고 글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그에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재진수를 잘 잡아내면 글은 거기서 거기잖아. 사실 그래서 챕터 1, 2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추가한다면 단어가 어떻게 보여야지만 아까 우리 베킴 했죠? 어떤 식으로 내가 단어를 봐야지 지문 전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즉 단어를 바라보는 본질적 시각을 통해서 지문 자체를 뚫어내는 그런 챕터도 우리 공부해 볼 거고요. 네 번째는요. 표현 방식 중에 평가하니 가장 자주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돌려 말아요. 그 중에 이중 부정 삼중 부정 같은 걸 자주 써요. 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막 이렇게 써버린다고. 그런 방식을 네가 계속 반복해서 일관되게 하나의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왜 이중 부정을 쓰는지에 대한 논리 강조하려고 쓰는 거거든. 그럼 정답이 거기서 나올 가능성 높거든. 그런 부분에 대한 챕터 챕터 4 이중 부정의 일반화. 챕터 5는요. 지문 자체의 난이도로 봤을 때 내가 이해 영역에서 좀 벗어나는 지문들이 나왔을 때 즉 너무 추상적이거나 전문 지식 에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항상 내가 똑같이 어떤 태도를 지내야 될까 에 대한 지문 자체에 대한 해결법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작지만 가능하다. 강하다. 강하다. 가능하다가 아니고 정말 미미미한 녀석인데 이 별거 아닌 것들을 조금만 바꾸면 어마무시한 임팩트가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에 소위 인식만 하면 그리 보이는 쓸모있는 작은 것들과 지문 자체가 말도 안 되게 고난도로 출제되었을 때 나는 또 어떤 일관된 태도로 지문을 대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 디테일과 고난도 지문의 해결법을 챕터 6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 챕터는 다 끝이 나고요. 마지막으로 교재 제일 뒤에 저는 워크북을 새로운 지문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했던 거를 깨끗한 지문으로 했었을 때 내가 앞에 필기했던 것만큼 재구성이 되는지가 결국엔 핵심이거든. 복습할 때 그때 이 워크북을 사용하라는 거야. 그래서 연습하셔야 하는 것 라는 부분도 우리 교재 제일 뒤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복습하는 방법도 인삿말의 아랫부분에 다 써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거의 뭐 제가 매년 하게 되는 여러분들 교재를 받아보시면 랩핑이 돼 있을 건데 교재 아마 위 또는 아래에 이거 제가 하나씩 증정해 드려요. 이건 여러분들 교재비에 1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매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네가 공부했던 것들은 최소한 책임지는 게 우리 수험생으로서의 기본 아닐까 책임지기를 위한 나름의 타이틀을 박아놓은 노트 한 권씩을 제가 첨부해 드립니다. 알겠지? 이 노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는 맛보기 강의의 끝자락에 제가 얘기해놨어요. 수업을 듣고 나서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노트 제발 이 노트를 수학 노트를 좀 쓰지 마시고 영어로도 좀 쓰세요. 이거는 제 V영어 저처럼 좀 생겼죠. 뾰족해가지고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 노트가 사실 그냥 노트거든 별거 없어. 근데 요게 뭐 되게 컨셉이 좋아서 그런지 더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미안합니다만 저도 없습니다. 저도 뭐 한 권 정도밖에 없고 나름의 이벤트 아마 할 때 한 몇 개 정도는 제가 이제 뭐 할 예정인데 아마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벤트 참여하시면 될 거예요.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어. 제가 OT 제일 앞에 말씀드렸지. 맛보기 강의 들으면 이 OT 별 의미가 없어. 이게 다야. 여기에 여러분들의 현재 영어 상태를 다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인생 문제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1번 문제가 맛보기 강의잖아. 근데 저는 맛보기를 막 이렇게 안 해. 먹어. 이렇게 짓거든. 맛보기 강의만 거의 한 1시간 20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제대로 된 수업을 제가 하나 해드려 놨으니까 가셔서 가셔서 처절하게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오세요. 한 문제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맛보기 강의의 문제는 제가 어차피 화면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문제 위에 출처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다운받는 건 쉽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다운받아서 그 문제 보시면서 한번 수업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해예요. 사실 이제 올인원 수업은 그래도 여러분들 딱히 이제는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수업 쪽으로 이동이 된 것 같아서 예전에 비해서는 OT를 하는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요. 옛날에는 어떻게든 알려줘야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말도 되게 길게 했고 했다면 올인원 V단어 그리고 제가 순서사비 이런 걸 조금 뭐 잘 하다 보니 이제는 좀 많이 여러분들이 수강평도 잘 써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1년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영어 실력이 어떤 수준이던지 간에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딱 맞는 분들이 있고 약간 버거운 분들이 있는데 약간 버거운 분들은 그냥 그냥 가시면 돼. 근데 했는데 와 이거 좀 어렵다 싶은 분들은 잠깐 멈추고 차라리 올인원 베이직이나 아니면 V구문 같은 데서 좀 공부하시면서 다시 올라오시잖아. 그러면 그때 했던 얘기를 내가 또 하고 있을 거야. 지문만 달라졌을 거야. 말의 핵심은 얘는 통과 의뢰 같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번에 표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한 책 모양인데 같이 한번 가보시죠. 같이 가보시죠. 이런 말을 하고 싶네. 마지막으로 제가 보통 종강할 때 아이들한테 사인해 주면서 쓰는 말인데 올인원 수업하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수업을 할 것 같아서 이 수업을 통해서 글 읽기 능력 지문을 대하는 능력의 측면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요. 정상에서 만나자. 너와 나 우리 둘 다.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김정희였습니다. 한글자막 by 김정희 bumps